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들이 학수 고대하던 미적분 선택자들이 많이 요청을 했던 초월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 강좌가 오픈이 됐습니다. 강의는 뭐 길지 않을 텐데 강의 앞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O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교재 목차만 봐도 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크게 파트를 두 개의 부로 나눴고요. 일부가 초월함수 그래프, 그래서 왠지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모든 유형의 그래프를 전부 다 가시적으로 교재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머릿말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재에 보면 머릿말이 나오는데 이 책을 왜 만들었는가. 선생님은 비록 강의를 하긴 하지만 사실 강의용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결국 일종의 독학규제로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읽어보고 풀어보고 그림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11개의 주제를 먼저 꼽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2부는, 2부는 올해 수능에 또 나오지 않을까요? 올해 수능에서도 결국 30번이 됐든 29번, 28번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특히나 그 합성함수 그래프에서 극대국수 구별하는 거랑 결국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관점으로 그리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고생스럽게 그림을 한 땀 한 땀 전부 다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다. 정말 많은 그림이 다 그려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일종의 사전식 바이블 역할도 할 것 같아.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이런 게 숙달돼서 시간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하는 거가 있지 않을까. 그게 다함수 그래프 특강은 필수였잖아. 교과세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다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을 이제 지금은 그냥 연역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사실은. 그런데 초월함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집착해서 초라함수에도 뭐 이렇게 알아두면 용이한 어떤 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함수처럼 강력한 툴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경험이야 그냥. 말 그대로 수능에 나올 것 같은 함수를 미리 경험해봤다. 미리 그려봤다. 그런 와중에 소소한 팁들이 있다.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뭐 우리가 당연히 개념 코드, 실천 코드, 기술 코드에서 강조했던 기본 상식들에 대한 안내를 한번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 기본 상식에 여전히 뭐 초라함수 해봐요.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니까. 관련돼서 간단한 비율관계 팁들을 알아두면 좀 용이한 게 있더라. 그래서 그런 안내를 좀 드려보고.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로부터 파생되는. 야 지수함수에다가 다항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다항이 어떤 차수를 곱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올 것 같은 조합을 전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예시를 통해서 예제를 넣어놨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교재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고 확인해보고 맞는지. 그랬을 때 당연히 뭐야. 그래프 왜 그려? 그래프 왜 그려. 당연히 특별한 정의역. 특이점. 이런 특이점들을 관찰하기로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특이점들을 찾는 데 있어서 뭔가 유용한 특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수로부터 루그함수에다 역시 다항이랑 만나게 되면 관련된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초월함수에는 목소리법을 배웠기 때문에 분석골함수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가장 까다롭다고 일컬어지는 상가함수랑 또 결합된 것들. 파생돼서 나온 함수들. 그래야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보자고. 다 해보지고. 역시나 수학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무리함수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제한된다는 관점에서의 무리함수에서 파생된 거. 간단하게 보는 거야. 딱 이 정도 선까지 선생님이 선을 그어줄 겁니다. 수능에서 이 정도까지는 등장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걸 다루지 않을 텐데 굳이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죠. 그런 선들을 그어주게 될 거야. 그래서 역수의 그래프나 그리고 제곱과 세제곱의 그래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시험제에 자주 유용한 툴인 기울기함수. 그래서 분수골에 대한 어떤 혹은 분수골을 나타내는 뭔가 포장돼 있는 어떤 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울기함수로서 바라보고 어떤 우리가 또 끄집어낼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열 번째는 간단한 KX를 더한 거지만 일종의 차이암수에 대한 접근으로서 FX다 KX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때 과연 FX를 또 우리가 전원 HX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합도는 차, 곱도는 목.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그래프를 구해서 더해도 보고 빼도 보고 곱해도 보고 나눠도 보는 것도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교육과정에서 권장되는 건 아니잖아. 특히 공통에서는. 그런데 이제 초월에서는 초월에서는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으면 해봄직한 건 해볼 수 있겠더라. 딱 그 정도 선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아더와이저에서 역시나 그래 대표적인 1 더하기 X, X분의 S. 지수도 아니고 로그도 아니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함서들. 그래서 한 번쯤 그려보자. 한 번쯤 그려보자.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원래 선생님이 예측했던 거는 교재가 상당히, 사실은 아주 짧은, 짧은 교재로서 완료를 질려고 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100페이지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절대 교재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고 정말 아, 네가 그려봐야 되는 그래프는 다 여기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은 건너뛰지 말고 강의를 선생님이 많이 찍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서 강의는 길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이 안내를 할 거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 라는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 교재에 맞춰서. 그 다음에 합성함수 그래프도 역시나 대표적인 극값에 관련된 문제가 올해도는 알과량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면 극대극소를 합성함수 그냥 어차피 합성함수 윈윈법 위에서 하면 되는 거지만 그건 말고 직접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안내를 이미 역시나 실정 코드에서 선생님이 타픽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그거를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 딱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도 많지 않아. 문제도 딱 선생님이 서른 문제 선택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합성함수 그래프는 킬러성 문제로 등장할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킬러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 앞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간단한 팁을 연습하기 하기 목적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뭐 이렇게 부담 같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한 팁들을 적용해보는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선별되어 있다. 그 정도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강좌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다항함수 그래프의 모든 것의 후속 강좌라고 보시면 돼. 그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선택한 우리 친구들로서 그치? 그래서 이제 초월함수조차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항함수처럼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더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손님이 네. 오랜 기간 준비 과정을 겪어서 완료를 지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좀 예시가 엄청 많거든. 예시가 엄청 많으니까 그 예시 그림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좀 그려보라는 거. 그치?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강의를 듣고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이 강의는 아마도 싫고 듣고 나서 듣는 강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5단계 그치?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혹은 기코까지 완료하고 들어도 좋고 2단계 이후 1단계 또는 2단계 1.5단계나 2.5단계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들으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기출을 완료했다면 들으면 되고 혹은 개념 강의의 실전 코드 같은 실전 개념을 탑재를 했다면 그 뒤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선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레벨은 뭐 문항이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사실 자기 레벨을 관계없이 그래도 드러붐직하다. 어쨌거나 책을 통해서 그려보면 그래프를 바라보는 어떤 시야가 좀 달라져 있을 거니까 딱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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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